직장 구하는 문제 때문에 그 구직 때문에 면접을 받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든지 부동산에서 또 좋은 어떤 매매를 성사를 했다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 8월에 음 8월에 벌어진다면 당연히 그 초상들 때문이죠. 초상들의 그 가오로 그런 일이 생긴 건데요. 그것은 그 서막이죠. 작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. 왜냐하면 더 큰 그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. 2024년이 그 행운을 몰고 오는 그 청룡을 해라서 그렇고요. 또 음력 그 8월에 갖는 그 수화기의 암시 풍요의 암시가 또 실리게 되면 결국 그런 그 유사한 일들을 더 끌어당길 것 아닙니까. 이때 우리가 더 그런 끌어당김을 또 유도할 수 있는 지금부터 뭐 부지런히 또 해주면 좋은 도움복을 끌어당기는 그 말이 있죠. 바로 그 초상 금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그 틈 나실 때 많이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. 특히 그 명절 연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뭐 너무 좋죠. 추석을 포함한 그 음력 8월은 그 초상들과의 그 연결이 가장 그 강력해지는 그 시기입니다. 초상들이 그 하늘에서 그 후손의 그 번영을 기원하는 그런 원력이 재물복으로 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. 이때 그 초상 금복이라고 우리가 해주면 단순히 그 금전적인 그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초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보내는 깊은 그 사랑, 보호력 이런 것 등이 그 재물운과 또 행운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힘있는 상징적인 그 주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초상 금복이라고 한다면 초상들의 그 원력과 또 축복이 하늘에서 그 내려와서 후손들에게 그 재물운과 번영의 그 기운을 가져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. 재물이 끝없이 그 터져나오는 그런 기운을 불어주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. 한 번 반짝하고 마는 그런 일회적인 그 재물복이 아닌 자손들에게 재물의 그 영속성, 영원성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그 강력한 그 기운이 실린 단어가 바로 초상 금복이라는 이 단어입니다. 결국 초상들의 그 힘으로 영원한 그 재물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그 후손의 재물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재물의 그 기운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그 상징이 초상 금복이라는 이 단어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. 초상들이 그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그 남긴 그 복과 행운을 금과 같이 또 경고하고 또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초상 금복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풍요로운 그 음력 8호를 만들기 위해서 알차게 또 영양가 있는 그 수확을 또 가을에 그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 초상 금복이라는 이 말로 또 기원을 해준다면 그때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돼줄 뿐더러 또 동시에 우리가 또 초상을 또 기리는 그런 또 단어로 쇠금이 또 실리게 됩니다.